이거 500미터 원샷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탱글탱글한 쓰레기 아 근데 나 패스 신나 아 그 원샷 좀 빠졌어 분르에 또 본격밥 128위 10 o 2 우리가 야 해주세요 야 하나 더 사와라 야 이 새끼야 500미터 사오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600미터 됐잖아 600미터 500미터 사와야지 500미터 사오라고 했어 500미터 짜리가 있었어 근데 그거 스트롱이야 감당됨? 그게 뭐야? 그러니까 칠성사이더 스트롱처럼 탄산 5배 센 거 빨리 던져 암흑치게 칠다니까 아 이거 600미터였어 600미터 아니었으면 바로 원샷 한거야 이거 아 제대로 전화할게요 여러분들 아 근데 어제 술 쳐먹은 사람인지 계속 토 날 거 같아 아 왜 이렇게 토할 거 같아 아 내가 토하버리겠어 진짜 이거만 딱 그 아플 때가 있던데 그것만 딱 참고 넘기면은 이거 원샷 가능하거든 아 근데 이게 원샷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는데 어 제발 잠깐만 야 니들 시청자 중에서 어차피 그 방송 킬 수 있거든? 내가 실패하면은 방제에다가 봉 좀 적어놓고 그 성공하는 사람 내가 5만원 줄게 할래? 안 한다고? 개생기다 존속장아이 형들 아니 야 5만원이면 괜찮은 거 아냐? 뭐야 이거 졸라 졸법인데? 그 탄산이 더 스트롱이에요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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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레겐 바 bland다 풍라본식 안경 좋아 아직앉다 десят 아.. 공가린 응원합니다. 야.. 응? 너 이거 원샷 하잖아? 어.. 여기서 바로 50만원 줄게. 공준아 어제 노란 술 마실 때가 좋았지만 범진 안 떠나.. 아.. 진짜로.. 앉아.. 앉아.. 잠시만.. 오케이.. 랄라라라라라라 내 좋아.. 10분을 참아. 그래야지 50만원이다. 흥민이 뒤를 이은 현상금 사양공간이다. 아.. 잠시만.. 시작하면 내가 시작할거야. 아.. 밥먹으러 갈불러가지고.. 30초 때 딱 가면 돼? 알았어..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야 근데 참을만해. 참을만해. 맞아? 어.. 참을만해. 목 안아파? 아.. 목은 안아파. 그..그..그..그..왜..왜..왜..목은.. 아니..목은 올라와. 근데 그거 참으면 돼. 자..5초.. 4초.. 3초.. 2초.. 1초..시..작! 그렇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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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잠깐만.. 아니..목은 올라와. 이 새끼 이거. 또라이 새끼. 아니..목은 올라온다니까? 여러분들..저..제도전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7성 사이다인데.. 스트롱 5.0..이걸로..제도전 되나요? 형님들? 인정이라고? 오케이.. 하.. 근데..여러분들.. 중요한 건.. 조금..시면서 마셔도 되죠? 그건..여러분들.. 아..되지.. 어? 야..왜다.. 시면서..그러니까.. 조금..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뭔 말인지 알죠? 입..입은 안떼고. 저거.. 통화는 미친데.. 그저거.. 입만 안떼면 되는거지? 오케이. 와..벌써 올라.. 미친 새끼가 벌써.. 미친데.. 음.. 아 진짜 못 치는거지? 아니 진짜 못 치는거지? 아니 진짜 못 치는거지? 아니 니가 못 치는거지? 아니 거리가 안 되잖아 아니 형이 해봐 그냥 형이 해봐 야 딱 치기 좋게 해줄게 형이 쳐봐 딱 딱 이는거 안 보여 운동을 못해도 니 사랑을 가진 것이 내 인생의 홈롤이야 얼굴은 못생기고 가진거는 없어도 니가 있단 자체가 홈롤이야 운동을 못해도 니 사랑을 가진 것이 내 인생의 홈롤이야 얼굴은 못생기고 가진거는 없어도